이상애플 1세대 포켓몬이 레얼템이라고 하네요 12시에 빠진데? 응 12시에 빠진다고? 왜? 여왕이 막 40분 없고 이렇게 40분 슬픈 소식 응 먹고 싶은데 파스테라 까먹이도 있고 파스테라 까먹을 수 있는 장갑 그거 보인다고 돌리면 아 이거 내 손이 비싸지 뭐라고? 비싼 거지 우리 그때 만 얼마에 줬는데 몇 건 3,000도 정도 산 거 같은데? 그러지 근데 얘는 달라질 거라 여기 밑에랑 이런데가 작업이라 전문 그거 포켓몬을 애타고 이렇게 먹어야지 이렇게 하고 짜파게티 일요일은 짜파게티 요리 저거야? 거기로 하나를 안고 뒤로 와 뒤로 근데 거기 갯벌물 진짜 따뜻해 노래와 함께 함께 하던 머물빵 이제 누워서 섭취를 하고 계시네 엄마야 이렇게 있잖아요 라이트 좀 펴줄래? 이게 지금 탈출했다고? 예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는데 여기로 탈출한거야? 네 엄청났어요 너무 발이 큰데? 젓가락으로 옮길까? 너무 잘 안 되죠? 다 먹으면 다 먹으면 좋지 엄마가 뭐 했어? 여기 쓰는거 카드 없이 그냥 여기서 하고 시작해 이게 1,990원이고 저기 3,800원이라 있으니까 2,500원 정도지 않겠어? 1,900원 정도지 않겠어? 1,900원 정도지 않겠어? 대박 그건데? 값이 나가는데? 그치? 다시 뭘 포장했다는거야? 다시 그냥 포장했다 이 말이예요 다시 그냥 포장했다 이 말이예요 2,9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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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,9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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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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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